으윽! 으윽! 히야! 시간없이 과하게 하지 말라고! 안 돼! 이곳이 생사부가 있는 곳인가? 어?! 야! 야! 여덟아보! 야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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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하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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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겠다! 으아악! 설마 정말로 여의피를 가져올 줄이야? 포기하지 않아! 으아악! 까불더니 꼴 좋군 슈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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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! 저게 뭐지? 응? 어디? 따라! 뒤로 이동! 뒤로! 슈아악! 슈아악! 그럼 주로 걸렸따야! 으악! 쓰러진 꼬마 녀석! 이불이 가벼운가 보셔! 윗! 사! 으악! 이게 뭐야 뭐야! 으악! 갑자기 내려오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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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번개! 쳐! 으악! 도와줘! 열패! 으악! 나는 내 목숨 같은 건 어떻게 돼도 좋아! 그랬던 너는 날 마법 천자문 조각을 노리고 혼샘왕이 나타났어! 뭐? 두목이 혼샘왕의 공격을 받아 죽고 말았어! 흠... 무슨 이런 녀석이 다 있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너만은 아닐 것이다 모두 살아난다면 세상은 질서를 잃고 그는 혼란에 빠질 것이야! 이 혼샘왕이 나쁜 녀석! 절대 용서 못해! 그러나 너라면 그 혼샘왕을 능가할 힘을 갚게 될지도 모른다! 으악! 어... 이 녀석이군요! 엇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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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라대왕님 역시 옥황상제전으로 출두하시라는 명이십니다! 그럼 같이 가시죠! cha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